mbs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뒤집혔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대들 풀 수가 없었죠. 항상 긍정평가가 좋았습니다. 긍정평가가 33이 나왔어요. 전 부정평가가 53이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37에서 53으로 16%포인트가 폭증했어요. 저거는 물론 2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을 꼭 보아야 됩니다. 지금 70세 이상에서만 과반 넘게가 자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0대까지도 50%를 넘는 집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60대도 돌아섰습니다. 조금만 내려봐 주시면 또 의미 있는 게 나오는데 진보 보수 나오죠. 진보가 277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보수 가 293명이 대답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20명 정도가 많죠.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진보에서도 대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응답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보수에서도 잘했다는 사람이 60%를 못 넘고 있으니까 자당 지지자들도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긍정평가 이유 결단력이 있어서가 28이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부정평가 이유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었어요. 그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평가 이유고 이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28%까지 올라왔어요. 저게 17이었다. 20에서 28로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하는 걸 보면 볼수록 화가 난다 이런 겁니다. 무능하다. 네. 무능하다. 적합하지 않은 임무를 내각에 기용하여서가 16%입니다. 그렇죠. 내각과 관련돼서는 이미 인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슈가 소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지금 무능함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결국 내각을 저렇게 엉망으로 인선을 하는 이유는 무능이 들킬까 봐 자기랑 친한 사람만 임명을 한다라고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mbs. 국정운영 신뢰도도 뒤집혔어요. 이거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놓고 보는 건데 못 믿겠다가 50 과반수를 넘어선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의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8%로 아직 바닥권이거든요. 즉 이번에 설문에 대답하신 분 중에 70%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죠. 민주당에 관심이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저렇게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밑으로. 정당 지지도 3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6월 한 달 사이에 10%가 떨어진 형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 회복을 도모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보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집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말하기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도라고 얘기하면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그러면서 중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진보는 솔직히 지금 약간 더 전화를 받지만 씬이 나서 300명 넘게 전화를 받고 이러지는 아직 못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28%에 그쳐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당대회가 아직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이상하고요. 맞아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내부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면 그때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그냥 지금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작전 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미심장하죠.